안녕하세요 김장훈 왕팬입니다 재작년 마리텔 촬영 때 이어설 장면인데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민요 아리랑을 부르는 게 참으로 쑥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참 장훈이 형 노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2, 3, 4, 5, 4, 5, 5, 5, 6, 6, 7, 7, 8, 8, 9, 9, 11, 12, 12, 12, 13, 14, 45,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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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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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신비로 못가서 말로 넘어간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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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신비로 못가서 말로 넘어간다 감사합니다.